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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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화 앞에서 효 Si의 익숙한 점입니다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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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변화하겠습니다. 많은 변화가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4년의 승자는 저희 두산 베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옆집에 있을 때 현수 형이 주장을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우리가 할 건 다했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약간 티미한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하면 저희는 분명히 그저 그런 시즌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올리드만 잠시를 운동하고 신인들 운동하고 선수들한테만 카메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목소리를 귀를 좀 열어야 돼. MZ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. 박금치 포치입니다. 다음은 먼저 투수 김재명 석수입니다. 김재명 석수입니다. 다음은 투수 유현준 석수입니다. 석수입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뭐야 뭐야 베어스 일이에요? 아, 진짜? 붙여도 멀리서 붙여요. 아, 좋겠네. 그 다음에 팔짱, 팔짱 올리시고, 다음으로 오세요. 정름봉 파이팅입니다. 하나, 둘, 셋. 방금 주시니까 입으로 한번 파이팅 한번 맺힐게요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한 번만 더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예, 됐습니다. 즉, 굳이십니다. One, one, two- sealing любов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